계속 이 꼬리가 올라가 있는 거 보니 태리님이 맞는 거 같은데 아니다 반인가 봐 무빙이 자연스럽지가 않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제가 열심히 입꼬리를 입을 완전 하고 눈도 완전 팍 뜨고 있었거든요 이제 눈에 힘을 빼고 입에 힘을 빼면 웃는 표정으로는 모를 뻔했는데 웃음 콤보를 보니까 관심이 안 한나 고맙습니다 오늘 만우절이어가지고 방송에서 뭘 할까 제가 정말 너무 많이 고민을 했단 말이죠 왜냐면은 저챗이랑 이런 거는 평소에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뭘 준비했냐면요 따봉반이 고마워 따봉반이 고마워 제가 이해해 보는 거에요 쪽으로 가벼운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해 보는 거에요 네, 이 사랑은 고마워 저는 이 사랑은 고마워 저는 이 사랑은 고마워 저는 이 사랑은 고마워 난 정이로운 세상을 내 손으로 만들 거야 끝까지 정이로운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썩은 세상 두고 보지 않겠어 오직 너만 알 수 있어 새로운 세상의 신이 되리라 내가 널 더 웃고 있다면 널 더 웃고 있다면 널 웃고 있다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